지갑이 등장하는 꿈은 경제적 안정, 개인의 가치,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라 꿈 속에서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지갑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와 그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 심리적 상태, 그리고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갑이 등장하는 꿈의 의미와 해석을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갑이 등장하는 꿈은 주로 꿈꾸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 자존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지갑은 꿈 속에서 개인의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위치, 그리고 자기 가치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지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은 경제적 안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갑에 돈이 가득 차 있거나,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안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꿈에서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갑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지갑이 더럽거나 낡아 있는 꿈은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꿈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물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의 신분증, 개인적인 물건,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지갑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개인적 소유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갑 꿈은 꿈 속에서 지갑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갑 꿈의 몇 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는 꿈은 일반적으로 불안, 손실 또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지갑이 사라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적 안정, 자존감 또는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찾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강한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 재정적 안정 또는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갑이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꿈은 주로 경제적 안정, 풍요 그리고 성공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또는 미래에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성공적인 시기를 맞이할 것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지갑이 비어있는 꿈은 경제적 불안, 자존감의 저하 또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갑을 도난당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적 안정, 자존감 또는 중요한 것을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지갑을 잃어버리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리고 큰 불안을 느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 재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2. 지갑이 가득 차 있는 꿈 한 남성이 꿈에서 지갑이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또는 미래에 재정적 안정과 성공을 경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재정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3. 지갑을 도난당하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지갑을 도둑맞고 큰 당황을 느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 재정적 또는 감정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재정적 안전과 감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지갑이 등장하는 꿈은 경제적 안정, 자존감, 정체성, 그리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꿈 속의 지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은 다양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적 또는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의 몽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본 꿈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꿈 재물 또는 권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경영하는 일이 순탄하지 못해서 곤란, 장애를 치르게 되며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서는 불안한 갈등 또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꿈 지갑을 쇼핑하는 꿈 부부관계 또는 연인관계에서 큰 다툼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꿈 지갑을 열어 계산하는 꿈 일의 진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갑을 열어 보는 꿈 생각지도 못한 나쁜 소문에 휘말리거나 자기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보이게 된다. 지갑을 잃어버린 꿈 이성친구나 동료의 배신으로 진행 중인 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 지갑을 줍거나 새로 얻게 되는 꿈 남녀 간의 규제나 친밀한 애정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오거나 그럴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우한이나 곤란한 상황이 따라다녀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갑을 구입하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고 진행 중인 일이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 업무에서 인정받을 좋은 일이 생긴다. 예쁜 지갑을 줍는 꿈 행운이 발생하는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돈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연애운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국 돈이 지갑에 있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해외로 수출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잃어버린 지갑을 찾거나 애타게 찾으러 다니는 꿈 친한 친구나 연인과의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시기 질투를 할 일이 생긴다. 종이 지폐가 지갑에 가득 있는 꿈 재물이 만족할 만큼 생기거나 자신의 권세가 높아집니다. 지갑에 돈을 넣는 꿈 사업 파트너나 연애운에 있어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거나 텅 비어 있는 꿈 이성과의 교류가 없어 외로움을 나타내는 심리 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자신의 정체성 안정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꿈 지갑에 돈이 있는 꿈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겠으며 많은 이득까지 생겨날 꿈 재물이나 권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에 따라서 이 꿈은 자신이 그동안 원했던 직장을 얻게 되거나 현재의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가 생기고 재물웅이 터져 생활에 여유로움을 누리게 될 꿈 지갑에 지폐가 가득한 꿈 만족할 만한 재물이나 권리가 생기고 일신이 편안해진다. 지갑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꿈 그간 했던 일 또는 사업에서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꿈 지갑이 열리지 않는 꿈 흉몽 사업가의 경우라면 돈길이 막힐 수 있고 직장인은 승진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지갑이 찢기는 꿈 대길몽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재물운과 금전운이 재발로 들어오게 되는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갑이 파손되는 꿈 이 역시도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몽을 할 수가 있는 꿈 지갑을 줍는 꿈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는 꿈 지갑을 줍는 것처럼 이성에 대한 지식 또는 관련된 정보를 어디선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긴 심리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갑에 구겨진 지폐가 가득한 꿈 관광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망가진 지갑 줍는 꿈 연애 실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꿈 연애를 하는 경우 헤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컨디션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니 컨디션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물속에 빠진 지갑을 꺼낸 꿈 곤란했던 상황을 잘 해결하게 될 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과의 오해를 풀거나 그간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서서히 해결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조만간 자신이 먼저 다가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근색 지갑을 보는 꿈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인해 금전적 여유가 없어진다. 누군가가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꿈 협력자를 만나거나 방법을 얻게 될 꿈 직장과 신분을 상징함으로 누군가가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준 꿈은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 동안 원하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누군가의 조언으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여 승진하게 될 꿈 누군가로부터 머리빗을 넣은 지갑을 받는 꿈 귀인이나 실력자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꿈 빗을 넣는 지갑을 보면 귀인의 추천이 있을 것이고 우연히 습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름다운 연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 주운 지갑 속에 상대방의 신분증이 있는 꿈 우연한 인연으로 자신을 도와줄 귀인을 만난다 주운 지갑에 신분증을 얻고 동만 있는 꿈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성친구나 가까운 이웃을 만나게 된다 지갑 만드는 꿈 4. 창업 직장 승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지갑 선물 받는 꿈 합격, 취업 승진 등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협조자의 도움으로 하는 일을 순탄하게 성사시키게 된다 지갑 속에 있던 돈을 잃어버리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고민이나 걱정이 해결된다 지갑에 관련된 꿈 기관이나 회사, 집, 권리, 신분 등을 상징할 수 있는 꿈 빈 지갑 줍는 꿈 재수가 상승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나 연애운이 낮아지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는 꿈 빈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꿈 기대하던 일이 이뤄지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잭, 바라던 소망을 이루게 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큰 이익이나 재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빈 지갑을 줍는 꿈 실속 없이 바쁜 일들이 많아져 피곤해진다 빨간 지갑을 보는 꿈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길몽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건강 악화의 조짐을 암시하기도 하는 꿈 지갑에 카드가 하나도 없는 꿈 사업 또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시험을 잃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꿈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꿈 성과 관련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이성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 꿈 이성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성적인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갑을 도둑맞는 꿈 세우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꿈 모든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리는 꿈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회사에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갑을 물을 빠뜨리는 꿈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된다 지갑을 줍는 꿈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거나 적은 투자로 많은 이유를 남기게 된다 지갑을 찾는 꿈 대표적으로 연애운이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 꿈 커플의 경우에는 현재 연애가 더욱 깊어지고 좋아질 것으로 풀이가 되는 꿈이며 반대로 새로운 만남을 암시한다는 꿈으로 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넣고 빼는 행동을 반복한 꿈 이성에 대한 큰 관심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게 된다 실제 애인이 생길 수도 있다 지갑이 날아가는 꿈 길몽이며 주변인들이 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갚아온 것을 암시하는 꿈 지갑이 너덜너덜해지는 꿈 금전운이 점점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 지갑이 비어있는 꿈 몸과 마음이 고통받게 될 꿈 혼자인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어있는 지갑을 받는 꿈 다른 사람의 아부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는 꿈 재물이 들어와 생활이 넉넉해지거나 자신만의 비밀이 생겨 고민할 수 있다 더러운 지갑을 줍는 꿈 온이 나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꿈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돈의 지폐가 가득 차 있는 꿈 재물 또는 권리가 원하는 정도로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 돈이 꽉 찬 지갑을 줍는 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며 만족을 뜻하는 꿈 편지하고 있는 일로 인해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 돈이 든 지갑을 길거리에서 짚는 꿈 여성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동전 지갑을 얻거나 주운 꿈 나쁜 소문에 시달리고 명예도 떨어진다 동전 지갑에 동전 소리를 듣는 꿈 재물이 나갈 일이 생겨 생활에 여유가 없어진다 검은색 지갑을 보는 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동전지 enfin